최최쵝 은채민 이번엔 아련한 첫사랑 감성으로 돌아온 10cm와 솔로 핫데뷰를 앞둔 미주씨를 만나볼까요? 뮤뱅랜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cm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10cm 권정열씨 오랜만에 뮤직뱅크에 오셨는데 인사 전해주세요 뮤직뱅크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10c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부터 감성 가득한 이번 신곡 부동의 첫사랑은 혹시 어떤 곡인가요? 네 첫사랑의 아련함과 설렘을 동시에 담은 요즘 날씨 듣기 너무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오 네 소개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라이브 한 소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로맨스도 뭣도 아닌 나의 부동의 첫사랑 와 와 감성이 충전되는 것 같은데요 미주씨 어떠셨나요? 너무 감미로운데요? 이래서 권정열 권정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주씨 또 첫 솔로 데뷔 무대를 앞두셨죠?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지금 되게 긴장돼요 긴장돼요?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럼 기대가 되는 이번 솔로곡 무비스타는 어떤 곡인가요? 네 저 무비스타는요 상상으로만 했던 무비스타가 된 나를 발견하는 곡입니다 어 그러면 포인트 한번 알 수 있을까요? 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? 네 뮤직 큐 액션 액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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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